하이! 똑딱똑딱이네 응응 옛날에 셰프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었는데 딱! 옳지! 오케이! 그러겠지 그렇죠? 그렇군다네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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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마 아니 노력을 많이 해보신 거 같네요 우리 채님이 대량도 안 하고 그냥 툭툭툭 응 확실히 많이 먹어봐서 그런지 떠올라요 오 벌써? 맛있다 먹어봐 기가 막히지 원래 물회는 실패하지 않아 야 야 더 자신감 그렇죠 채소 들어가야죠 기본적으로 칼질을 잘하네 네 서두르지 않고 네 기본적으로 아주 꼼꼼하게 오우 잘하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해 잘해 저거는 많이 해보지 않고 저렇게 감시하고 못해요 네 그냥 그냥 물회는 끝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킹 물회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양이 너무 쪼근데 이게 내장이야? 네 내장 안 버렸잖아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? 얘를 볶자 오케이 자 볶아보자 볶아 아 볶아서 잡내랑 도끼를 좀 빼줍니다 파기름 먼저 내고 파기름 먼저 내고 파기름 먼저 내고 파기름 먼저 내고 이것도 많이 해보셨다 파기름 나올 때쯤 파기름 나올 때쯤 이렇게 넣어라 안 넣어 오케이 산들도 옆에서 친구 보조 맞춰서 네 넣어 이게 넣어 이걸 볶으면 쏙 맛있거든요 그렇지 우리 크림 파스타 먹는 것처럼 간장 갖고 와 간장 나이스 조금 더 넣어 맛술? 맛술, 한 큰술 참기름 조금만 참기름 꽃소금, 꽃소금 꽃소금? 한 꼬집 넣어, 한 꼬집 지금 많이 해봐서 그런지 그냥 옆에서 간장 스톱 뭐 스톱 딱딱 그거 알아요 맛술, 정량을 정량을 전복 내장 가지고 저런 걸 할 줄 알으면 웬만큼 신뢰이 된다는 얘기예요 일단 요리에 대한 감이 있네요 맞아 물타오르네 야 근데 봉근 냄새 난다? 아이 나죠 밥 해놓은 거 어 여기도 한 주걱 집어넣으려고요 이 정도? 좀 더 넣어도 될 거 더 넣어도 되겠지 저는 됐어 아 전복 같이네 아 이렇게 야무지게 먹고 와주네 제대로 먹어도 맛있겠다 오우 오우 상 한번 드셔보실래요? 여기 좀 줘봐봐 오 맛있다 야 인정 아 안 세워도 인정 입맛이 계속 고소하다 자 이제 전복 졸여야 되는데 간장 전복 산로 양념을 해서 김밥에 넣을 건가? 전복 간을 좀 해서 응 조물조물 간을 해서 잘하네 잘해 이거 왔다 아우 눈매와 살짝만 익히면 된다잉 한 1분 정도만 볶으면 될 듯 너무 맛있겠다 아니 이게 근데 손이 많이 가네 이 정도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김밥이 귀하다 귀에 귀하다 오우 이렇게? 이야 미쳤다 이거 대박이네 너무 맛있겠다 왜왜왜 터졌어 아 터졌다 터졌다 근데 밥을 이렇게 아 숯을 들어가요? 짓이 가서 붙이는 거야 한 개 된다 됐어! 아 수술 됐어요?